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합격. 다음에 이 파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공부의 순서가 실험계획법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이렇게 되겠어요. 바로 이 공업통계를 반드시 끝을 내야 됩니다. 이런 후에 실험계획법을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공업통계를 하지 않으려고 실험계획법을 먼저 가겠다. 제가 봐서는 힘들죠. 나는 공업통계 지금 잘 아는데요. 잘 아시면 실험계획법을 곧바로 가셔도 되겠으나 그래도 공업통계 가지고 1차 때 공부를 했는 것을 새롭게 리바이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관리도나 샘플링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통계가 모든 게 기준이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관리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샘플링 검사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공업통계가 끝나고 실험계획법으로 가요. 제일 좋은 것은 이 순서가 끝내고 실험계획법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보통 실험계획법은 한 20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강에 따라서는 약 한 3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 15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 20점에 해당된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음에 남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끝이죠. 바로 이놈과 60점 이놈 20점 그러면 품질경영이 나왔는데 품질경영 말로 하는 순서한 말로 하는 게 바로 10점. 그럼 여기에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오면 실험계획법에서 한 30점 이렇게 낼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품질경영 파트에서 말로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낸다든가 인원영실에서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기사 하시는 분은 신뢰성관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신뢰성공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출제기준상으로는 신뢰성관리예요. 신뢰성관리는 수명하고 연관이 있죠. 여기서 지수분포가 어떻다 와이블 분포가 어떻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규분포가 어떻다. 실제 우리가 필기시험 문제는 거의 90% 인상이 바로 지수분포를 가정하고 즉 욕조곡선에서 고장률이 일정한 구간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실기에서는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은 지수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따는 게 바로 웨이블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바로 웨이블 분포에 대한 신뢰도 불신뢰도 다음에 소문자 FT 즉 고장 확률 밀도함수 남다 T 순간 고장률 또는 평균 기대되는 수명은 얼마인가 ET 에타 곱하기 감마 1 더하기 n분의 1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는 웨이블 분포가 아주 중요하며 그 다음에 시스템의 신뢰도 라고 해서 직렬이냐 병렬이냐 직병렬 혼합이냐 대기 리든든 시냐 이런 시스템의 신뢰도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음에 저 뒤쪽에 있던 FMEA라든가 FTA는 실기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사나 산업기사나 실제 필기보다는 필기보다는 범위는 좁다라는 거예요. 범위는 좁다. 그런데 범위는 좁은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정확도 정밀하게 정밀도 이런 뜻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번 시간에는 좀 귀중한 시간이니까 이런 흐름으로 점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검증과 검사를 해서 정하는가와 추정, 추리해서 정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검증, 평균이 달라졌는가, 분산이 달라졌는가, 부적합 품률이 달라졌는가, 부적합 수가 달라졌는가, 달라졌어요 하고 되면 추정이 됩니다. 추리해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추정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렇습니다. 신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중심입니다. 바로 평균이 달라졌어요, mu, 부적합 품률이 달라졌어요, p, 부적합 수가 달라졌어요, m. 중심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 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개를 구간초정을 할 거예요. 모든 구간초정은 중심값, x bar, p hat, 야는 c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c 또는 x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에 중심을 서고 점추정이고요, plus, minus, 무조건 뭐냐, 규준화시켰는 값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1.96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었죠. 1-2분의 알파, 또는 작아졌냐, 또는 커졌냐 이렇게 했을 때는 한쪽 추정을 우리는 2차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럼 이때는 u의 1-알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다음에 이 뒤에는 무조건 표준 변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표준 변차가 바로 뭐냐, 야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야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p1-p, 야 같은 경우는 루트 c 이렇게 됐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이 여기에서는 야는 좀 별나죠?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다 보니까 이 시그마를 아는가 모르는가,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시류의 표준 변차 s가 들어가죠. 그럼 이 s가 들어가면서 야가 t분포가 되죠. 그러나 야는 무조건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중심 ± 신뢰도 개수 표준 변차 이 형태예요. 모든 중심을 구간 추정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집단이 두 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엑스바 1과 엑스바 2를 우리는 검증했을 때 유의하다,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럼 구간 추정하라. 그러면 야가 되겠고 똑같이 표준 변차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야의 표준 변차는 뭐냐?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제곱.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표준 변차가 되는 거예요. 분산의 가법성에 의한 표준 변차. 그럼 얘도 pa-pb가 될 것이고 야는 루트 n1분의 pa1-pa 더하기 nb분의 pb1-pb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그럼 c 같은 경우는 ca-cb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2분의 알파 루트 ca 더하기 cb 이런 꼴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심, 규준화계수, 표준 변차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마다 와 공식이 다 다르고 공식을 다 외워야 됩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는 공업통계의 앞부분에서 바로 표준 변차가 뭐냐라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갈리도로 가게 되면 갈리도는 슈아터 갈리도에서 표준 변차 3배가 됩니다. 특수 갈리도는 시험에서 나오지 않느냐고 그러면 야 같은 경우는 x-bar 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표준 변차의 3배만 하면 됩니다. 즉 3자만 들어가면 되는데 관리도는 3 들어가고 추정에는 뭐더라? 뭐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모든 갈리도는 3만 들어가면 돼요. 3 다음에 표준 변차예요. 무조건 3 다음에 표준 변차. 그럼 이건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3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야는 x-bar를 갈리도를 그린다. ucl, lcl를 그린다. x-bar의 평균이다. x-bar-bar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 p를 한다. p-bar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p-bar 1-p-bar m을 한다. c-bar 이 뭐 좀 욕겠습니다. 그러면 c 한숨 쉬고 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c-bar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업통계에서 이 내용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점수를 거의 20점 정도는 따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분석만 정확하게 되면요. 해결이 되는데 이 분석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을 나타내는 듯 바로 분포의 중심값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으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는 추정을 하게 되죠. 바로 분산을 추정하라. 분산을 추정하면 k 제곱이다. 이런 경우는 분포 자체가 야는 정규분포나 t분포는 좌와 우가 대칭이지만 야같은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꼴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무슨 값 에서 무슨 값 이런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3포를 추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시를 다 적어드리면 분자는 제곱 합이 되고요. 분모는 k 제곱 분포가 됩니다. k 제곱 분포 k 제곱 분포는 당연히 자유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바로 나중에 실은계획법에 가게 되면 이 하나는 공업 통계에서 핸드윙이 되는데 바로 실은계획법에서는 이 하나는 이만 붙이면 됩니다. 오창의 분산을 구간 추정하라 뭐 이런 개념이고요. 나중에 신뢰성 관리를 가게 되면 무엇을 추정하라 되었냐면 바로 수명이 되겠어요. 평균 수명 기대되는 값 수명을 구간 추정하라 이거에도 k 제곱 분포를 하게 됩니다. 대신 분자가 달라지죠. 뭐라고 달라지느냐 2 곱하기 총관측 시간 2 곱하기 총관측 시간 이런 것들이 실기 시험 문제 2차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또 이 내용도 가볼까요. 이 내용에서 실험계획법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중심을 추정하시오. 그럼 중심 추정하는데 뭐가 되느냐 mu a의 최적 조건에 추정하라 mu a, i, b, j 수준 조합을 추정하라 뭐 이런 여러가지가 있죠. 또는 mu 뭐 b, j, c, k를 추정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mu a, b, c를 추정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i, j, k 이 모든 것들도 뭐냐 중심 중심만 하면 됩니다. 중심 그럼 야는 뭐냐 x, bar i, dot 즉 x, bar 이 평균 되겠죠. 그럼 야는 뭐냐 야를 평균을 구할 수 있으면 x, i, j의 평균 이래 쓰면 되는데 야가 없어 야가 없으니 어떻게 되느냐 야는 뭔 수고 a의 평균과 이렇게 무시가 있을까요 a의 평균과 b의 평균 평균 두번 했으니까 한번 빼자 x, bar, bar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만약에 b는 하면 b 평균 더하기 c 평균 빼기 x, bar, bar 야는요 하면 a 평균 더하기 b 평균 더하기 c 평균 빼기 2x, bar, bar 이런 꼴로 될 것이고 저는 중심이에요. 다음에 야는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t 분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자유도 5차항의 자유도 되고요. 다음에 뒤에는 뭐가 들어갔냐 무조건 표준 변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준 변차가 그럼 표준 변차만 알면 공업통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실험계획법에서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험계획법은 실험계획법대로 놀고 공업통계는 공업통계로 노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짜버리면요. 실제 공업통계나 관리도나 샘플링은 전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다 똑같아지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 파트가 60점이라고 해도 절대 적은 점수가 제가 많이 부풀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야만 정확하게 알면 다른 파생되는 효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70점까지도 가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맛보기 강의 형식으로 전체 흐름을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데 정확해야 되고요. 말은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서로 통용이 될 수 있으면 점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 문제는 정확한 OX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묻는 것이 무엇이며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또는 정밀하게 적어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모두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한 번씩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합니다. 1차 때 여러분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 문제가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인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애였고요.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차 때 올케 공부를 안 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차의 시험 범위는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2차의 시험 범위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쉬운 거 아닙니까? 다만 중간식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시험 문제는 그것이 필답형이 되든 지금 계산문제 형식이 되어 있던 또는 객관식이 되어 있던 뭐 사지선단형이 되든 어떤 형식이 되든 시험은 모든 것은 어렵죠.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 따라와 주신다 그러면 저는 그러신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